교계에서는 국내 개신교인 중에 2단에 속한 교인이 많게는 6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신교인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 2단 신자가 있고 이들을 통해서 모임을 권유받는 실정입니다. 2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교인은 절반 수준입니다. 보도에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주변에 2단 신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신교인 1,858명 가운데 13.3%가 가족이나 지인 중에 2단 신자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8%는 주변 2단 신자들에게 2단 모임에 가자는 권유를 받았고 실제 30%는 직접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2단 분별력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단의 교리를 알고 있다는 답변은 47.6%에 그쳤고 2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한편 2단 신자 304명에게 과거 종교활동 여부를 물었더니 40.8%가 기존의 종교생활을 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새신자로 전도받아 온 겁니다. 종교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독교인 출신이었습니다. 2단 신자 절반 정도는 과거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단 신자 52.8%는 종교 지도자와 교인들이 윤리적이지 않았다고 답했고 교인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는 응답도 각각 40%를 넘었습니다. 이들이 2단에 소속되게 된 나이는 평균 21.8세로 70% 이상이 30세 이전의 2단에 들어갔습니다. 2단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가족과 친구, 지인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성경 공부나 교회에 나가보자는 권유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2단 신자들의 2단에 대한 충성도는 높아 보입니다. 2단의 교리와 지도자에 대해서 80% 이상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단 신자 중에서 지금 의심도 되고, 의심도 되고, 하여튼 흔들리는 사람들, 저희 쪽 입장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나올까 말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한 10%, 1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지는 않고. 언론의 2단 보도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2단에 빠진 교인이 있거나 과거 2단 신도였던 교인이 있다는 목회자는 절반가량 됐습니다. 대부분 직접 상담을 하거나 2단 상담기관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직접 상담을 통해 2단에서 벗어나게 한 비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바이블 백신센터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바이블 백신센터 양형주 목사는 2단 접촉 가능성은 높은 데 반해 교인들이 2단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2단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교육 교리는 무엇이고, 2단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바른 기준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제대로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또 2단의 비종교인 전도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의 전도 역량을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